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이고 어제도 하루종일 한파였고 그저께는 대전에 폭설이 왔고 오늘도 이렇게 눈이 왔어요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아마 이번주만 지나면 끝날 것 같고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또 추궁결의 풍경을 보여 드리자면 저 아직도 저수지가 녹지 않고 다시 얼었어요 저기 오리들이 놀고 있고 시골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풍경이 이래요 도심에선 볼 수 없는 어젯밤에 내린 눈이 그대로 있네요 저는 또 이렇게 또 눈청소를 하고 어제도 어제 고아서척 작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날씨가 추울 때는 아무튼 안 하는게 좋습니다 안 하는게 장비도 데미지가 가고 어쨌든 작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제 고아서척 예정됐던 현장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원래 오늘도 고아서척 하나가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이 가는 것 같아요 견적 때문에 좀 거리가 좀 있어서 견적을 조금 우려를 안 떴니 다른 분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도 또 파이팅 하시고요 경치 좋죠? 엄청나게 춥습니다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3일동안 한파에요 한파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파이팅 하십쇼